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탁기에서 가끔 화재가 발생하지만 이번엔 말려놓은 세탁물에서 갑자기 불이 붙어 건물 내부를 태우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된 빨래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밤 11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 세탁물을 쌓아놓은 바구니에서 갑자기 불이 나 세탁물과 식당 내부를 태웠습니다. 화재 위험 물질도 없었고 누군가 불을 지른 흔적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드럼 세탁기에서 건조한 뒤 쌓아놓은 세탁물에서 스스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100도 이상의 뜨거운 열기와 습기, 산소 등이 서로 만나 자연 발화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세탁물에 묻은 기름 성분이 미처 제거되지 못했을 때 자연 발화의 총매제가 된 겁니다. 어류에 흡착되어 있던 유류나 금수성 물질에 의해서 건조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세탁기와 건조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12건으로 4명이 다치고 4억 원 상당의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드럼 세탁기는 건조 기능이 있어 전기적인 요인뿐 아니라 입원과 같은 자연 발화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기름 성분이 묻은 빨래는 되도록 자연 건조하고 세탁물은 넓게 펼쳐 습기와 열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TJB 최은호입니다.